뭐 오늘 권역먹고 아 뭐야 성취를 일단 할만한건 바꾸나네 경기는 창을 좀 쓰긴 해야되는데 원래 창이 여기를 빨리 그걸 해야돼 지금 여기가 지금 창이거든요 창이죠 그래서 빨리 여기에다가 지금 단 뭐야 단야였나 단야 이거 이거를 빨리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되는데 단야를 지금 짓고 있긴 하죠 그럼 저기서 이제 싼가격의 이제 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노를 만들고요 자 가자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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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등군 멸망했어 우간토 형님은요 지금 다행인건 정말 그중에 그나마 다행인건 뉴비가 유비가 유비가 조조랑 맞짱 뜨려고 준비하고 있는거가 다행인거죠 나한테 오진 않을거야 일단 오더라도 그리고 아 이걸 푸셔버릴까 혹시나 몰라서 지금 안푸시고 있는건데 알렉스모스님 어서오세요 저 이게 왜 혹시나 몰라서 안푸시고 있냐면 애들이 여기서 오면 이게 방해물이거든 방해물이라 이거 얘한테 병력을 조금이라도 소모하고 올테니까 그것때문에 지금 안푸시고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안푸셔버릴까 다녀 아씨 아씨 또 멀었어요 얘가 지금 딸려가가지구 두칸 밖에 안되지 아 일단 살..살인님을 앞으로 보내서 조란을 시켜놓고 이러면은 공격을 못하시겠죠 그리고 얘 보급이 시켜주고 아으으 큰일났네 병량이 없어서 얘 바로 들어가야죠 이게 지금 돈도 없네 한번 수송을 더 해줘야될거 같아요 한번 수송을 더 해줘야될거 같아요 내가 가죠 아 내가 가면 안 돼 배박님이 배박님이 노항우천 가지고 노항우천 가지고 병사는 괜찮은데 금이 필요해요 금이 금을 한 4천? 4천 병량도 조금 이런데 지금 병량이 두군데 다 없어서 거의 빨리빨리 가라 빨리빨리 순찰할 필요없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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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을 찍어야되는데 기교를 기교 이천 찍으면은 이게 다 그거 되죠 올라가죠 연노로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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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이 어 탐색소 탐색솜 하고 어? 이렇게 안 되네? 여기를 조금 더 정비를 해야되나? 조금 안정되면 정비를 하지 안정되면 왜냐면 이거 지금 두개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야 조패 부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3단계로 다 3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2단계 업그레이드 일단 탐색 다하자 이것은 뭐해? 돈을 조금이라도 다 벌어야 돼 이 탐색 없었으면 정말 돈이 허덕했을걸? 탐색이 그나마 있는게 다행이지 나는 이런데 잘찾아오더라 난 돈 되게 잘찾아요 일단 들어가구요 일단 들어가구요 일단 들어가구요 그나마 계속 한쪽 막아놓으면 돼요 막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공격할때가 문젠데 9차 어 이게뭐야 어? 종회..잠깐만..종회하고 내가 지금 정..어떠냐 불안돼? 잘해야될거같은데? 이제 잘하면 이쪽으로 와요 종회..까딱 잘못하면 지금 2만리나 있기때문에 충분히 한..만..만 3총정도 지금 한..부대 3개정도 이끌고 올수도 있단 말이야 아우 만약 그러면은 대박 난감해지거든요 맞게 살짝 힘들어지죠 일단..일단은 안오길 바라면서 빨리 빨리..야 빨리.. 정말 안좋아지네 이씨.. 20일 더해야될거같은데? 자 증명한번 하죠 여긴 근데 장소가 왜 하나도 없지? 여긴 근데 장소가 왜 하나도 없지? 이거 만들냐고 지금 다 그거하고있다? 자 일단 가요 계속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어.. 얘는 신경쓰지 말구요 얘는 그냥 공격하구요 원래 이게 원래 이게 병량이 없어서 근접공격으로 죽여야지 지금 병량을 지금 뺏어오는데 아 이거 어쩔수 없었어 지금 아깝다 씨 병량 2000원을 얻을 수 있었을텐데 얘는 계속 징병하자 병량 아 이게 병량이 3단계니까 이게 겁나게 좋아 어 병량 됐다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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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해야돼 자 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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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먹으면 좋겠다 금이 만우천이야 여기 먹으면은 돈 들어오는거 장난아니죠 성도에서 게다가 방어학위도 정말 좋아 낙석도 있고만 여기 숲도 많고 숲 사이에 이 길은 뭐야 길이 있어가지고 정말 방어학위 좋거든요 여기만 여기 정말 좋아요 방어학위가 대박이야 여기다가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그냥 대박이거든요 아 성도 빨리 먹고 싶다 성도 뭐 성도만 먹으면은 선통이 그냥 눈앞인데 자 일단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맞고 어 여기 정돈하면서 단역까지 했어요 일단 암시장을 급한대로 아 진짜 암시장을 지을까 급한대로 이거는 치밀으면 되거든요 암시장을 그냥 급한대로 빨리 지워놓죠 아 지금 그것도 지어야 야 일단 일단 지어 암시장 급한대로 지어 아니 부승 에니 에니 이럴란란라 에니 에니 자 얘는 일단 근처에 오지 못하게 화개로 이쪽에다 해놓고요 이런 두 개에다 막히죠 일단 봄을 여기서 좀 알려줘 아 저 행동력이 살짝 아슬아슬한데 징병하고요 딱 2만 5천 정도까지 이번까지만 하죠 더 이상 하지말고 이제 군량때문에 안돼 이제 포선 구조가 빨리 2천이 모여야되는데 2천 모이면 이제 이게 연으로 바뀌면서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와 난리나지 아 이게 두 명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일단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 지금 살인들하고 간..뭐야 아 아니구나 어차피 안되는구나 아 큰일난데 오케이 네 기한시키고 암시장을 지금 예 빨리빨리 한 이정도만 해놓고 급해요 여기는 내정을 지금 할만한거 없어서 어 일단 병영하고 다냐는 3단계까지 올라가야겠죠 일단 다냐가 급해 50일이나 걸리는데 어 아 일단 일단 2단 다음 다음에 하자 아 핸동력 부족하다 아까 너무 탐색을 너무 남발했어 아이씨 어 얘 또 궁량없네 아 나 미치겠네 궁량때문에 어 병량 오우 야 궁량좀 사자 살짝만 사자 살짝만 사자 3만 만정도만 사자 그리고 얼마이냐 아 아 오 참 아 병사랑은 천만 있으면 될꺼같고 600에 병량을 좀 어 정치 높은 애는 안되 지금 빨리 해야되서 정치 높은 애는 안되 지금 빨리 해야되서 정치 높은 애는 안되고 정치세를 낮아내고 정치세를 낮아내고 점치 아냐 어 그래도 오실빌이네 아이 Cayréal 어쩌 dessa다 아니 행동력 너무 탐색에도 남발했어요 tent 이러면 지금 연노가 소용이 없단 말이야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빠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지금 빠져야 되거든요 자 가자 아 정말 성도만 먹으면 진짜 성도 먹고 이거 재정비만 싹 잘해놓으면 재정비까지만 잘해놓으면 하여튼 강조도 재정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뒤로 빼요 병량을 한 5천 정도 더 주고 아 6천 하나 없애줘요 이러면 극병이 없으니까 나를 끌어낼 리가 없지 다 기병이지 오케이 기병이면 상관없어요 병과 상성도 중요하지만 아 50일 아 그래도 50일이네 아 씨 50일 너무 길다 어쩔 수 없죠 노를 생산을 하긴 해야되는데 돈이 많진 않아요? 그냥 저기요 야 여기 분양 얼마나 되냐 오오 여긴 요기장 여기다 돈을 좀 더 푸니까 오케이 딱 깔렸어요 이거 이제야 좀 쓸모가 있어지네 1500 앞에 막아놓고 자 가자 자 농토 농토를 일단 이쪽에서 진짜 좀 먼데다가 여긴 더 하면은 병량때문에 안될거 같고 증병 더하면은 저 탐색을 계속하죠 잠만 어? 누구 없죠? 탐색을 계속해요 조금 남겨두고 한 20분 언제 쓰게 될지 모르니까 좋아좋아좋아 저기는 이제 막을게요 막은게 아니라 어쩔 수 없고 막내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형님 어 수입이 4차 아니 3,300 아니 300밖에 안돼? 하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여기는 몇천될걸? 1500정도 되죠? 그러면은 한 500정도씩 계속 계속 들어온단 소리인데 몇턴마다 증세가 있기 때문에 오 벌써 돈 많아 병량을 병량을 병량 5가 지금 그건데 돈을 좀 저기다 보내셨죠 한 번 한 번 더 보내셨죠 아 여기다 좀 짓자 그래그래 좀 짓자 군악대 군악대 군악대는 필수죠 군악대는 필수죠 좋아 돈도 조금 더 보내셨죠 돈을 좀 더 보내셨죠 돈을 얼마있죠 한 2천만 더 보내셨죠 한 2천만 더 보내셨죠 한 2천만 더 보내셨죠 노도 5천 5천만 더 보내셨죠 한 3천만 더 보내셨죠 병사는 됐구요 음 750만 더 그냥 딱 맞추죠 딱 맞춰 고 어? 잠깐만 권영을 어? 아 너무 오래 있었나보다 아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되거든요 아 얘네들 계속 좀 충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오래할수록 그것도 참 잘 생각을 써야되는데 또 쭉쭉 충성 95죠 빨리 들어가야되는데 이래서 자주 쓰는 애들 의형제를 매져놔야되 비교를 좀 들더라도 만약 권영을 맹력이 먹으면 나는 정말 편해지는거지 왜냐면 여기 유언이 있는데 유언때문에 지금 권영까지 갈려고 했던건데 여기서 권영이 죽으면 아 좀 잘싸워가지고 근데 먹..먹기는 틀렸다 이게 화면에 성도 하나밖에 안남기 때문에 성도를 치면은 다 흡수할 수 있으니까 안 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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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하하하 아 이쪽으로 돌아온다 큰일났닷 큰일났다 x3 대박 큰일났다 지금 일단 너 너 혼자 맞고 나 다 들어갔다가 아 들어... 아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얘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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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한번 만들고 만들고 해야 되니까 성체를 만드는게 가장 좋은데 돈이... 잠깐만 건설 건설 성체가 얼마냐 철집이에요 500 여기다가 성체 하나 짓고 여기다가 연노 하나 지으면 뒤에서 그것만 해주면 되니까 충찰하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야 축성이 있으면 절대 못 깨거든요 계속 소리 해주니까 일단 얘 뒤로 뺀 다음에 창명이지 아 그렇게만 할까 연노를 두개 두개를 세울까 연노를 두개 세운 것도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연노를 두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연노를 두개 세우고 연노를 두개 연노를 두개 천산순 어 창이 600 밖에 없어 어 이러면 안되지 빨리 생산하구요 금을 한 1600 아 뭐야 뭐야 있는거 거의 다 줘야돼 어쩔수 없어요 자 병사추구요 자 200을 꽉 채우고 금 다주구요 일단 탐색해 탐색해 안해놓고 어? 어? 뭐..뭐 하려는데 탐색해 아 넣어 야 사수있는 캐릭이 장수가 배신해가지고 그게 참 크다 자 자 이쪽으로 오구요 지금 두명이서 절개로 오고 있구요 일단 여기다가 연호를 설치하죠 뒤로 들어가고 일로 오고 오우 어 어 일단 포로해야죠 저긴 다 만들어졌으니까 저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흡수합장 다 해놓고 오우 아 증명을 확인해야되는데 자 어 뭐야 어 뭐 안했어 여기 하고 만들었고 끝이죠 어 도화장 만들 수가 없지 어 들어가 설치하구요 여기까지 다 닫혀 야 대박이야 그리고 여기에다 여기다 이러면 여기니까 성체를 찍는게 나으려나 체치 성체를 짓자 성체를 성체를 짓고 이씨 국노를 짓까 참 아니 그냥 국노를 짓자 자꾸 지금 오케이 어우 돈까지 얻었어요 쟤 와봤자 이제 상대 안되고 여기 빨리 한번 들어갔다 와야되는데 포상 바꿔가야되는데 자 기관시키고 아 60인이라 걸려 순참시키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거기다 왔어 자 여기다 공목 하나 더 설치하고요 어? 아 여기가 설치가 안되는구나 어 그러면 여기다 설치해야 된다는 소린데 군악대 해야죠 군악대하고 여기다 벽 설치해야지 토르 어쩔 수 없다 째는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충찬 지금 아야 안 돼 와아 아 여기로 갔구나 종이쪽으로 갔구나 아 나 미치겠네 일단 점령을 안달을거 같긴하지만 살림 어서오세요 점령을 안달을거 같긴하지만 내가 빨리 가야돼 지금 아 나 진짜 여기 뭐 할세도 없이 빨로 빨리 지금 성도로 가야돼 저거 먹어야돼 종이가 먹겠네 잠시만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안돼 안돼 지금 뭐 짓거나 하면 안되겠다 여기다가 토르 하나 짓고 아 화구 어 300이야 아 돈 100 모자라 아 미치겠네 뭐 어쩔수없죠 여기서 한명 지금 더 출중해서 두명가지고 여길 지금 먹어야돼요 이 자식 빨리 뭐 어떻게하고 자 일단 자 넘기죠 어 어 이거 뭐야? 이건 어디야? 아 젤리 싸우는거 깜짝 놀랐네 일단 창병으로 뭐 혼자라도 되겠냐? 병사가 별로 없잖아 어? 아 병기가 없었던거구나 강에 가야되니까 혼자서 이 둘이서 지금 여기를 쌈 싸먹어야되요 좀 막을거 같긴해요 좀 막을거 같긴해요 어? 다시 돌아가는데? 얘가 위험하니까 다시 돌아가는구나 아우 나 그렇다면 잠깐만 일단 뒤로 빼고 토르 하나 짓자 저기다가 돈 돈 주고 저거 저기다 토르 하나 짓고 저거 토르 하나 짓고 아 슬슬 슬슬 여기도 발전을 싹 해야되요 나중에 성도 한번에 발전을 시켜요 다른데 장프를 다 빼야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병량이 여기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병량이 병량을 좀 주고요 아 병량이 너무 없다 큰일 났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병량사 병량사 치리야 치 쳇에요 아 근데 돈이 별로 debts어 아이씨 일단 호스 모르니까 토르 하나 설치해놓고요 야 수성 수성 금 한 오천? 병량도 아 여기도 병량 없는데 지금 아 놀 5천원 5천원 가져가서 2천원 가져가서 아 여기도 병량이 참네 됐어요 일단 들어가고 쟤를 얘 얘 죽이는 즉시 성도도 바로 추격을 하죠 소화 아 얘도 한번 빨리 들어갔다 와야되는데 오 야 이거 밖에 안돼? 저 같이 가고 아 병량이 너무 없네 진짜 빨리 와야되는데 탐색을 좀 하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돈을 쪼끄리라 오! 전국채? 전국채가 뭐지? 전국채 아 모든 화술 실행 가능인데 농객 있는 애가 있으면 좋겠네 자 가죠 진, 진같은거는 다 부셔버리구요 자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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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며칠이냐? 50일? 아 그래도 50일이야? 겁나 오래걸리네 돈을 쪼끄리라도 돈을 쪼끄리라도 하, 되겠어 야 어떻게 정치 높은 애가 저쪽밖에, 뭐야 못찾아오냐 일단 가요 빨빨리 가도록 하죠 빨빨리 가도록 하죠 지금 성도를 누가 먹느냐가 지금 판가름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먹겠네 내가 먹겠네, 가자 지금 살짝 먼저 빨리 가야되요 아 저 왕숙도 있네 금이 금이 아, 군악대를 저기다 지워야되는데 흐흐흐 여기는 슬슬 예 조패 빼고 이거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죠 아 3단계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4단계 이러면 엄청 줄어들걸? 수입이 아, 400이나 줄어들었네 너 어디갔냐? 야 너 왜 그쪽으로 와? 어어어 어어어 얘 돈있다 돈있다 야 얘꺼 뺏어가지고 지르면 되겠다 야 얘꺼 뺏어 얘꺼 뺏어 일단 얘껄 뺏구요 돈 병량도 꽤 있어요 나온지 얼마 안됐구나 짜식 야 이천이 거의 다 돼가고있어 지금 야 정말 우리군에 살인님 없었으면은 진짜 이거 하기 힘들었겠다 진짜로 오 야 병량 병량 빨리 사 병량사 칠 칠 칠 그래 병량사 오 3화 좋아 장란도 얼마나되냐 80이 안돼 이것도 느려죽겠구만 무조건 막타는 근접으로 무조건 근접으로 안죽겠지 한번 이렇게 오케이 야 오케이 금 850 금 850이면은 예 군악자 하나 짓죠 근처에다 군악자 짓고 확인만 겁나게 질러대면 되요 흐흐흐흐 자 흡수할게요 계속 지어요 마무리까지 마무리작업까지 해주고요 저 어 이천이 다 왔어요 오케이 이천 됐고요 이천 됐고요 이거 그래 나 지금 쟤네들 이거 이거 지어야 되 나는 어차피 모든 능력체는 이기 때문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뭘 뭘 뭘 해도 최화로밖에 안 나오고 야 형 내가 하는게 낫지 그냥 치 일단 극병이라 어 짐 어디까지 오냐 그냥 여기까지 올꺼 같으니까 거기까진 가지말죠 군량이 지금 군량이 얼마되나 어느정도는 버틸수 있어요 이제 강렐림만 조금 보충해줘야되나 일단 놔둬봐요 차가운 좀 이동할거야? 아 뭐해 왜이래 아 마우스를 바꾸기 바꾸던거야지 이거 참 사람들 이거 잘 보이나요? 화면 이런거 글씨 잘 보이나?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겠죠? 닌자오마 그쵸? 예 그때 내가 해상도를 잘 못 맞췄어요 잘 못 맞춰가지고 일단 좀만 가면 되고요 이제 이것만 두 번 하고 좁혀지으면 되죠 일단 암시장 찍고요 암시장은 빨리 지을 수 있어가지고 급한대로 돈을 얻기에는 참 좋죠 지금 행동력을 좀 아껴놔야 돼 왜냐면 아껴놔야지 성두를 먹었을 때 아니구나 등록을 못하는구나 잊었을 때문에 야시 매개가 이거 먹어 야 니네 여기 나와바리잖아 아니 얘 얘 왜이래 병량이 병선 사 오천밖에 없어 예 그렇게도 시작할 수 있죠 당연하죠 어 어 한방에 안죽.. 안죽겠지 아 지금 강렬님이 병량이 필요하구나 일단 등외로 해놓고요 강렬님이 이렇게 병량을 좀 조금이라도 일단 빨리 가서 한 스읍 한 이쯤에다가 지면 되겠지 이쯤에다가 군악대 하나 지면 될 것 같아요 제한없어요 일단 모아두고요 아 아 이제 모아두 상관은 뭐 쓸모가 없지 참 쯤에다가 한방에 안죽겠고 죽진 않겠지? 오케 어 어 어우 이것도 돈이 천이나 있어 땡큐베비감사지 어 일단 탐색해요 그냥 음 엉 왕 왕 왕 트 스읍 이쪽 가면은 극장이 조금 필요해지는데 엉 어 안 돼 안 돼이 내 돈 팡 아 내 돈 안 돼 이 안에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얘가 계속 그게 떨어지거든요 아 얘가 죽었어 내 돈 내 돈인데 어? 아 아닌가? 이따가 포상해주세요 야 씨 장애인 그거 썼다 사라 오오오 오오 야 이건 말도 안 돼 와 와아 사라님 배반했어 왜 그랬어요 왜 왜 왜 그랬어 아 하얀 레노도 배반 아 근데 주요 그건데 야 큰 났다 아 이건 정말 큰 났다 아 다시 안 데려와요 안 데려가죠 한번 배반하면 나한테 다시 안오더라고 내가 종효행 이 세력을 다 없애버리기까지 없애버려야겠다 아아 나 아 아 이거 너무 너무 밖에 오래있어가지고 하얀 레노를까지 같이 갔어 아 아 아 어 아 진짜 안되는데 내 주요전력이었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진짜 안되는데 예 가겠죠 아 나 미치겠다 명경 있어야겠다 지금 명경 있어야 돼요 창원 비사님이 신산이기 때문에 명경 없으면 안돼 큰일나긴 했는데 지금 큰일나긴 했는데 아..저거 어떡하냐? 어? 능력인거? 자 연로로 바뀌긴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지 아..나 미치겠다 진짜 아..저거 어떡하냐 너무 밖에다가 오래 놔둬서 그래 바보같은 놈 다 배신했어 3명 8명 받고 시작했는데 3명이 배신했어 5명 남았어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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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태슨님도 배신하고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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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성도를 먹어도 안정하게 원래 좀 여기 여기서 방어하면서 안전하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동을 바로 가야돼 또 자동 바로 가서 먹어야 돼 아아 온다 살인님 온다 와 무서운 살인님 온다 아 오는게 아니라 가는건가 지금? 아 그렇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저 페이지가 좋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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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명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하나를 빼지 야... 진짜... 뭐 이런경우 다 있냐 아... 그냥 막따 치네가 가져가는건데 아하 나 미치겠다 저거 다시 등록 안되나? 아 근데 군사가 없어졌어 그러고 보니까 야 군사 군사 대방님이 일단 군사 아아 아 아 이 형제를 맺어둘꺼 일단 2000대로 떨어졌는데 아 큰일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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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개말된거야 야 뭔데 에이 야 잠깐만 장난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되고있어 지금 내 뜻대로 안되고있어 일단 강렬으로 다시가죠 어 명경으로 성경으로 가야되는데 일단 장완 빼고 빨리가야되 빨리가야되 어 암시장 다 부서졌어요 시간 다 되서 어 야 정말로 큰일났다 응 시팅 존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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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하지 내가 먹을 수는 있는데 먹고나서가 문제야 지금 먹고나서를 생각해야 돼 내가 잘.. 내가 타이밍을 잘 잡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아니요? 금이 충분하지가 않대요 금을 보내줘야죠 아.. 큰일났다 자 지금 막타를 어떻게 치느냐인데 어.. 막타.. 내구가 700이니까 이번엔 안될꺼야 내가.. 확인을 한다고 해도 백몇 줄어드니까 500..7.. 한방에 안죽어요 괜찮아요 4.. 4.. 0.. 2.. 흡사핫병 해놓У요 초.. 0.. 사르님의 그... 사르님이 오면 예... 사르님 그... 반대급으로 예... 명경 포함해서 이번에 이번에... 370 아... 애매하다 아... 쟤... 급병인가? 한방에 안올거 같은데 아 잘하면... 아 길이라서 오겠다 아 나 이번에 못먹으면은 아... 아... 못먹을거 같은데? 아... 아... 안돼... 더 좋은 먹이로 만들어놨어 아... 미쓰겠다 여러가지로 미쓰겠다 아... 이러면 종이가 먹는데? 아... 나이스... 죽었어... 내가 그대로 먹는다 또 한번... 그대로 먹어보자 그대로 먹어 그대로 아... 이미... 이미 늦었고... 참... 그대로 먹어 그대로 아... 이미... 이미 늦었고... 참...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나오겠죠? 3차원등도 끌고 나오겠지? 그쵸... 아... 소송대로 공격했네? 안 돼 안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니엘님 빨리발리빨리와요 자 빨리 흡사합병 해놓고요 이게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 그걸 해놓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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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시자님 정말 미치겠다... 태시자님 능력이 어떻게 되지? 와... 무력이 100이구나... 시이팅遵命... 넌 잘 어.... 아... 아... 어디야?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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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조범? 조범이 나한테 돈 줬는데 잘 지내자고 야이 미치겠다 아 얘가 지금 창병이 아 수송좀 해줘야겠는데 병사 2만 아 2만정도 크게 돈도 5천 보내요 2만정도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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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5천 5천 네 종이는 컴이죠 그럼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거야 지금 다 신상도 다시 다 데려올라고 오오오 사냥님 왔어 사냥님 왔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어요 지금 아..그런걸 봤네.. 오 됐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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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데 먹고나서가 문제니까 빨리 쟤 도착하면 수송대로 해치다 3 어? 기주여? 난소행군을 찍어야하긴하는데 난소행군을 찍어야해요 2차에 가서 그래서 종에만 가만히 안 놔둔 돼 와 내 신상수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자 통솔로 가자 자 일단 신장님 어서오세요 30일 30일 51 됐고요 30일 어 장창이네 동충이 어 동충이 장창이에요 아 신상수를 3명이나 다 뺏어가지고 미치겠네 그냥 야 대박이야 대박 진짜 일단 일단 내가 뺏을건데 이제 자 변기 생산 빨리 하구요 아 그래도 52 되네 특기 아 아 순자빌림이 가자 금은 일단 2천만 가지고 병량 15,000 정도 가지고요 병사는 8,000 노 4,000 에 창 4,000 어 아 배신 때렸어요 3명 아 종해군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일단 일자하지 말고 따로따로 공격하자 오예 다음 다음 턴에 에 성도 먹겠네요 투 Crypto Japanese 이제 진행 이 일자다 되는 바로가야돼 쪼끔 장비한 다음에 면조건 보조건 다 먹구요 바로가야돼요 일단 빨리 다 들어가 아 미치겠다 진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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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그 된거는 된거 된 이유는 오랫동안 내가 밖에 나가 있어서 그래요 오래 밖에 나가 있으면 성 안에서 말고 밖에 나가 제가 군대에 군사를 편성해서 밖에 많이 오래나가 있으면 충산도가 떨어지거든요? 시청자! 콕 창 짓구요 아... 예예, 의형쇠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의형쇠를 미리 맺어놨어야 되는데 아 의영재를 맺을까 지금? 어딨지 의영재가? 의영재 아 중계 의영재 어 일단 어 그 세명 어 이렇게 세명 해놓을까? 이렇게 세명 의영재 해놓구요 오케이 의영재 맺어놓으면 절대 배신안해요 어 안 돼! 노래 노래 들으러 왓 님 어서 왔다 가세요 네 세명이요 어 어 일단 바로 가야되니깐 어 일단 바로 가야되니깐 관적을 좀 주세요 자 관적을 좀 주세요 등에 일링하고 등에하고 박렐링하고 흘러주고 혼자분 흘러주고 자 바로 가도록 하죠 아 이렇게 가면 안된다 잠깐만잠깐만 되돌아와 되돌아와 이렇게 가면 안돼 이렇게 가면 안돼 어... 일단 병지를 좀 생산한가? 창병이 지금 S가 아니지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면 안돼요 아 진짜 주요한 인재들을 지금 다 빼가가지고 빨리 지금 저기를 아 빨리빨리 맘 마마한 지금 겁나게 급해 맘 마마 겁나게 급해 이렇게 가야되구요 이렇게 가야되구요 그냥 비병이 지금 없어가지고 참 귀병이 군마가 없어 혹시 군마 성장할 수 있는 뭐 있나요? 없네요 여기 여기 장안이 아니 성도가 지금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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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마를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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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네들을 성도로 이동시키구요 아 바로 지금 가야되는데 바로 지금 가야되는데 어 노 노 노 있는 애가 노 노 노 노 노 노 아ür 넌 저 화 tumbler guy excellent 뭐하자고 뭐하자고 어 일단은 노벼 노벼 하나 따라가구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공격이 오케이 노벼 한 명 따라가구요 일단 군마 어딨냐 군마가 구산 구산을 지금 빨리 지어야 돼 이제 네네 됐어요 어? 빨빨리 빨빨리 야 수송하면 더해 어 잠깐만 3단계 다 끝났나? 수송하면 더하구요 3단계 병사 만정도 빼서 배달 8천정도만 빼 창도 좀 많이 가져가구요 펑 점심 이러면 되죠 어헤헤헤헤헤 안돼 너 너 하지마 너 나가지마 에 interessante 날arts 야 창병밖에 없네 어 추석추석 오케이 아... 일단 보수하구요 자 다음 턴에 욕구 부수관까지 먹은다음에 부수관에서 출발하도록 하죠 자 맨쪽으로 놓고 아... 지금 수송대만 도착하면은 바로 수송해서 어... 어... 네... 아... 노병이 씨야 바쁘자 자 여기까지만 먹으면 자동까지만 먹으면 자 그냥 훈련할 필요없어 바로가 자 장만하고 바로가요 바로 어 뭐야 한 마리 못들어가 소송인데 아 빨리와라 자 자 저것도 하나 남았구요 너 돈 없냐 그럼 광량 같은거 없죠 쟤는 자 부수관을 노리는 저 쟤는 가볍게 눌러주구요 저정도는 자 일단 탐색해요 탐색 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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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고나서 예 이거 받으면 바로 수송하고 바로 또 출발하자 자 자 자 일단 성도에 머무게 하고 뭐가 모자란거지 지금? 어... 창로 조금씩 다 병사 한 2000에 병량 한 5000 그리고 금800에 창천 노천 수송해주고 어... 리엘님하고 등의님하고 장화 왜냐면 혼란당하면 안돼 지금 지금 살인님이 저기있기때문에 혼란당해 오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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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동우미궁 나 전국석도 있네? 비도도 있네? 되게 뭔가 많네 어 일단 강릴라님한테 줘야겠죠? 숲이 여기도 숲인가? 아 숲이구나 여기도 숲인가? 투원이지 흡사병 마지막 총락 하고 자 조패 가구요 그럼 3단계 3단계지 자 일단 짓고 있구요 구사 일단 짓고 있구요 구사 자 병영도 빨치야돼 이건 깨버려야되는데 아직 깨버릴 필요는 없죠 아 아 병영을 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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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겠다 병사를 좀더 가져와야돼 어 수송하자 병사 만정도 어? 포사? 아 이거 물리치기가 어렵구나 어 지력이 지력이 70이나 되네 괜찮아요 좀 더 가야돼 병사 5초 병사 5초 정도 더 가요 병사 5초 정도 바이바리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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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까지만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완성되나? 일단 창을 더 만들 필요는 없는데 번도 없잖아 자 성도로 가고 유해만 유해가 지는 그 해주면 좋을텐데 오 또 왔어 자 야 정말 안죽는다 자 여긴 빨리 재소 배길 아 몰라 계속하구요 야 넌 뭐야 자 얘꺼 그냥 뺏어먹구요 오케이 그냥 뺏어먹었어요 정말 시작하고나서 단 한번도 쉬지않고 계속 달려온거 같지 않아요? 한번도 쉬지않고 야 정말 대박이야 대박이야 단 한번도 쉬지않고 계속 가고있어 아 계속 움직이게 원래는 원래는 예 여기까지 먹고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먹으니까 성도에서 계속 와 근데 성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종혜가 사례님을 뺏어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종혜 지금 치고있어 성도 먹고 성도 나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싸움의 연속이다 예 밖에 나가있으면 일단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들어가구요 들어가구요 자 수잡님은 계속 숲에서 숲은 방어로 보너스를 받잖아요 숲에서 계속 화타를 날려주구요 자 포상해주고 어 여긴 계속 병사 찍어내구요 어 어 병사 계속 부족해요 지금 수상해 줘야되 계속 아 아 지금 죽을거 같아요 앗뜨 아 얘 숨으로 들어왔어 야 너 숨으로 들어왔어 일기타 한 번 할까? 자식 겁먹기는 으흫 자 병영 일단 업그레이드 해놓고 그런가봐요 아 지금 사례님을 뺏긴게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 야야야야 아하하하 아 삼천명만 내리구요 일단 예 못 움직여 해놓고 어 손잡이 누르면 들어가야되는데 병사를 계속 찍어내요 와 돈 또 이렇게 많이 생겼어 아 빨리 그걸 해야되는데 병사를 계속 찍어내요 또와 또와 쟤 이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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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잡아야되는데 자 일단 잠시만 얘가 몇이지? 지력이 78 75K 오오케이 오오케이 자 부수관으로 이동하구요 이외에 이외에 특기가 자기보다 지력 낮은 애한테 기력이 무조건 성공하는거거든요 이외에 병사 5천더 계속 보내요 군도 5천만 지금 빨리 저자식 이장이장이장을 종회를 빨리 와장창해야되 와장창 유언이요? 제가 성도 먹었으니까 오만! 오만 오만 아휴 아휴 반가워 오만 아휴 이런 미천한 군에 들어와주시다니 땡큐 베리감사 어 자 이외에 자자자 오만 오만 와야죠 당연히 어머니가 궁장가 그럴걸? 오만 오만 어디갔어? 오만 어디로 간거야? 이쪽인가? 어? 이게 궁장인가? 저거 궁장이죠 궁장 대박이에요 지금 훈련 계속해주고요 자 수송 병사만 해주고 창도 군만 안되고 창 다 노 다 ود 자 관 Kraft eff 오오오 얘냐야야 toen 오!!! 오!!! 오 area Ya begs 병선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병선을 안 가져갔어 말씀드렸다 followed over 아 종혜 멸망시켜도 예 이렇게 들어오긴 아죠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는 막기가 쉬워요 특히나 성도도 괜찮지만 자동은 미친듯이 막기가 쉬워 여기 봐 여기가 벼랑인데 벼랑인데 여기다가 뭐 하나 찍고 방어하면 끝나는거에요 못들어와요 여기서 절대 못들어와요 들어오려면 이쪽으로 빙 돌아서 들어오는수도 있는데 여기 벼랑이에요 벼랑이라 들어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다 한길에 벼랑이라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난소행군 없으면 근데 지금 난소행군이 조조는 해놨고 조조 밖에 안해놨어요 조조가 지금 한죽 먹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러다가 내가 봤을때 그렇게 하다가 유비한테 털려요 지금 조조 지금 여기 한죽 먹고 나한테 신경 못쓸걸 여기 써주냐고 신경 유비하고 지금 한판 버리고 있거든요 딱 봐도 자 여기 병사 17만이구요 14만이죠 아무리 봐도 지금 나중에 유비가 너무 커져서 유비가 유비랑 한판 붙지않을까 싶음 그런 걱정은 하게 되지만 그래도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여기는 한길이죠 길 하나밖에 없어요 유비 게다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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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석하려면은 굉장히 좀 많이 변경인가 이거 아직 차축광 하나밖에 안있죠 게다가 기병 찍고 있어요 기병으로는 절대 못들어와요 성도를 노린다고? 어? 아아 나 진짜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아아 나 진짜 아아 성도놀인데 아아 이러면 안되는데 자 외교회에서 정전 아 농객이 있는 애가 있으면 좋을텐데 나 농객이 있는 애가 없을걸? 용객없어요 자 일단 정전을 해야되요 어쩔수없어요 돈을 좀 주더라도 어 야 만땅줘도 안돼? 야 만땅줘도 안되는데? 정전 못하는데? 정전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막아야되요 지금 화만이 오는데 화만이 극장일꺼야 그지? 극장이면 아 극은 기병한테 약할텐데 기병이 지금 구사를 지금부터 했는데 안되겠다 지금 어 손잡이님을 저쪽으로 돌려야겠다 안되겠어요 손잡이님을 저쪽으로 돌리고 아이씨 뭐야 손잡이님을 이쪽으로 돌려야되요 지금 어쩔수없어요 사이샤빈님 그리고 지금 수송 5000 오는게 어딨냐 자 이쪽으로 가구요 여기서도 8000 병사 8000정도 빼서 예 기병으로 끝장내야지 안되 그리고 여기서 병기 자 병만 생산하죠 손잡이님을 손잡이님을 귀병을 잘쓰기때문에 손잡이님이 잘 막아줘야되요 일단 여기서 막으면 참 좋아요 여기서 막으면 참 좋은데 어 여기다가 기병을 놓고 여기다가 막아내고요 막고 여기다가 놓고 하면은 뚫려 그 기병을 하더라도 튕기지가 않겠죠 원래는 튕기지거든요 기법을 쓰면은 근데 이쪽으로 하면 튕기지가 않으니까 여기다가 막고 여기다가 잠만 국로를 어... 국로를 지어야 되는데 연로를 연로를 여기다가 지으면 안되는데 여기다가 연로를 짓고 하면 그걸 못받잖아 음... 여기다가 연로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연로 짓고 여기다가 군악대 짓고 그러면 여기는 아... 아... 토루를 막아놔야겠네 여기다 연로 짓고 여기다 군악대 짓고 토루 막고 돈이 되려나 연로 600에 군악대 800 1400에 토루 300이니까 1700 300이 모자라요 아... 수송을 해야되는데 일단 처음 막 처음 오는건 그렇게 막고 처음 오는건 그냥 그냥 손잡이 누면 그냥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맞짱 뜨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몰려오면 올 수가 없어 이렇게 당기는 하고요 아... 저... 여기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자꾸 시간 끌고 있네 아... 나... 자 엄한 왔어요 엄한이 왔기 때문에 자... 늑냉냉고 여기서 가지 말고 자... 구글 가구요 수송해서 글... 5000 빼고 병사... 한... 3000 더 노면 됐고 군량... 한... 5000 장남이... 장남이... 성도로 가구요 빨리 가야돼 지금 성도 귀환... 성도 귀환... 성도 귀환... 손잡이는 지금 빨리 성도로 들어가구요 너도 빨리 와야된다 자... 병기... 군마... 군마... 계속 만들구요 군마... 6000까지만 하면은 한방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아... 고... 자... 고... 자... 아... 고... 자 이외로 계속 도랑 걸어주고요 자 들어가고 일단 지금 기력이 없어서 안되네요 자 징병을 걸고 신체를 걸고 얘는 변기 생산 계속하구요 자 성도에 머무고 어디까지 하냐? 올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직 여기야 하루종일 걸리죠? 잘하면 저거 다 지울 수 있겠는데 다 도착하고 자 8천 도착하면은 일단 바로 출발을 하죠 지금 돈이 아 돈이 정말 없구나 돈이 없어서 큰일났네 자 일단 고 자 일단 고 아아아아아아 나 진짜 이씨 얘네 8천으로 또 늘었어 아까 6천이더니 아아 너 저거 차구 아 내가 지금 개떡이라 능력이 자 노병 좋은 애 없나? 좀 바꿀까? 무장을 노병 아 노병 고패 있네요 고패를 이쪽으로 보내고 고패를 이쪽으로 보내고 어 용계를 아 고패를 그냥 저기로 보내자 자 다음에 다음번에 출 여기 출전하죠 이동완료한 다음에 노병으로 맞춤이 다파지 맞춤이 다파지 됐어 됐어 이러면 7천 오케이 대략 괜찮아요 구사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니까 나 미칠거 같애 왜 다 넘어간거 종외쪽으로 다 넘어갔어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종외쪽으로 다 넘어갔어 일단 구사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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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이제 강제 기면하구요 출진해서 노병으로 옹대랑 같이 어 지력이 좀 없네 될려나 도라니 아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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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탐색좀 하고 아우 벌써 다했어 빨리 빨리 죽어 아 진짜 정말 안죽어 쓰읍 이것도 그냥 화시를 터뜨려서 다 터뜨려야지 오케이 왕기 포로 아우 쟤를 택 택시자님을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다 들어가서 재정비를 시작하구요 어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으니까 징병이나 좀 하고있자 징병이나 좀 하고있자 돈 있는걸로 어 어 뭐야 누구 나왔는데 옹대대? 아 빨빨리 죽어라 일단 들어가서요 일단 그 꽉 채우고 야 얘네들 또 뭔 아 근데 정말 저기 죽이기가 힘들것같다 빨리 죽여야되는데 여러군데서 다 다와가지고 일단 어마니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돌있나? 오 돈 놓자 좋아요 저 자 교란시키고 게에속 교란시켜요 내구도요 어 3000 3000이면은 꽤 높은 편이죠 아 그 꽤 높은 뭐 보통정도지 뭐 아 또와 또와 뭐하려고 또 오는거야 쟤 계속 와서 계속 지금 병량 병력을 낭비하고 있긴 한데 나한테는 좋은건데 낭비하.. 낭비해 주니까 자 일단 출전하구요 금은 천체력이었죠 아 아따 그래도 쓸데없이 병력만 많아가지고 저거 8000이나 되서 빨리 안죽어 얘 여기까지 오겠죠 뭐 그래서 화사씨 오겠죠 뭐 기아 그렇겠죠 뭐 뭐 이외로 가서 너 아까도 똑같이 저랑 걸구요 조tr 오오오 아아아아 지령 79 뷔 79 뷔왔어 이씨 야아 이것 이 씨 아 또 출혈 나오게 생겼는데 이러면 아 이러면 출혈이 나죠 자 장환으로 혹시 모르니까 아 개발을 불밖에 안 남았나 환기를 인산해주고요 일단 여기다가 여기다가 연로를 설치하면 이렇게 될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까진 안돼도 여기까진 되겠죠 누구도 하는거야 많이 버텼잖아 오오 자 점점 한 명씩 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닿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요 여기까지다 여기다가 어?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짚고 넣고 여기 토로 짚고 여기다 live 얘는 어 어... 아 큰일났네 막고만 있다가... 좀 먹질 못하겠는데? 어? 어 뭐야? 호위 지도 아 지도 필요없고 명성이 좋아 명성이 필요하지? 어! 벌써 왔어요 일단 토르 여기다 짓구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그거 지어야죠 바로 옆이니까 자 위무대 자 가구요 병기장상 계속 해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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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승리님 어서오세요 아 종이에 정말 겁나게 버텨대네 아 지금 내가 살인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거야 아 뭐냐면 이게 시청자분들 이름을 따서 내가 이걸 캐릭터를 썼거든요 일단 구사 하나 더 기교가 2000이 넘었네 자 난소연군 가도록 하구요 어 또 누구 알았지? 손잡이네? 아 설치 문학대 아 나 진짜 에이 뭔 이게 고생이야 자 꼬로 일단 들어가요 지휘 오케이 또 쟤는 뭘로 오냐 근데 노병이에요 아 노병이네 노병은 짜증나는데 아 노병은 안되는데 일단 일단 얘까지 죽이구요 바로 가자 그냥 바로 가자 그냥 그냥 돔 돔 돈만 잠깐만 여기 들어갔어 그 그 그 이 도 그 아 힘들다 힘들어 바로가요 6천인데 괜찮을거야 이거 이거 부시고 저기서 군악대를 하나 빨리 진 다음에 성도 방어는 얘로 해야죠 손잡이님으로 일단 군악대 완성했구요 에허 영완쪽은 뭐 아까 처음 아까 있었지 처음 또 있었지 지력이 조금이라도 좋은 오 격 오오오오 격장아 어떤 얘기야 너 지력이 20위 밖에 안되는데 막았네 아유 굉장한데 건설해서 800 가지고 어 창으로 노루 어 어 벌써 얘는 기억을 다 썼네 열리면 적장 적장 저거를 어떻게 회유해 저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왕기? 꺼져 아 넌 죽었어 종이 아 수송 못하네 지금 어 얘를 죽이고 해도 벌써 많이나 증가가 되어있어서 지금 병사를 수송을 해줘야되는데 마땅치가 않네 이게 좀 오고있을거지 어 손자님 지금 충당을 해줘야되요 한번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될건데 여기도 수송을 한번 해줘야되는데 아 아 너 누구냐 아 안돼 안돼 오 최고의 적이 나왔다 와 와 최고의 적이여 왜그래요 무서워 와 최고의 적이 나왔다 와 다 미치겠다 와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 와 와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죽어 자 들어가구요 일단 수송을 좀 해주자 병사 병사 한 오천만 어 창 좀 창 한 이정도 가지고 한 노동 이쪽으로 바로 수송을 해주죠 어 쟤는 어 어 군사에 이정도 해서 순자님한테 빨리 네 수송해주고요 저 위에도 병사 최소한 지금 이 삼천은 있어야할 것 같애 삼순정도 해서 수송해주고요 이거 얼마랬냐 병장기는 아 노가 별로 없구나 또 누구 혼자네 일단 뒤로 가요 한 번에 아 원소 공손찬한테 죽었어 와 지금 판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손찬이 얜 누구야 여포 여포 야 여포가 굉장히 지금 얘 미신들 어우 쟤 뭐야 이거 어디갔어 한명 아 돌려보냈어요 음 ㅋㅋ 자 먹고요 일단 보급해주고 일단 보급해주고 자 보수가야 난소행군 아니야 먹진 못하고 어 또 나왔어 아아 또 데리고 나왔어 아 나 미치겠네 어 일단 뒤로 빼죠 저 지금 방어로 나온거기 때문에 자 뒤로 빼고요 또 이거 뜨나 빵야 아 역시 좋아좋아좋아 자 들어가고 보상주구요 아 빨리 얘를 죽여야되는데 병사를 계속 계속 보내 병사를 계속 보내 만 더 노도 오천더 금도 한 이천더 계속 보내 네 아 순찰을 빌었고 저 징병하죠 좋아좋아좋아 아주 못가게 아주 그냥 돌진해 그냥 절로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조그만하면 됐네 어 포로가 있을텐데 자 일단 12,000 14,000인데요 지금 들어간거에요 자 출신하죠 자 장원해서 가구요 노병 맞춤까지 해서 아 맞춤 필요없네 이렇게 가야되는데 정체가 누구냐 맞춤 좋네 이렇게 해서 가고 금을 800 가지고 얘가 그 지금 그걸 해야될거 같아요 건설을 해야될거 같애 지금 아까 등용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네 아까 말 걸어봤죠 제가 글쎄 그사 다해봤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왜이렇게 안죽어노 나 기력을 그냥 막 쏟아붓고있는데 자 얘 혼자 나왔어 지금 얘를 잡아야되는데 얘는 절대 지금 못잡고있어요 노병으로 나왔네 어 그렇다면 일단 얘를 이걸로 이쪽으로 보내주고 얘가 화실을 써서 터뜨려주고요 그리고 맞춤이 가까이 가서 팡이야 너 이제 죽었다 우리 편 다 내놔 거기서 다 뺏어가고있어 아 자 포로 오 이거 포로를 자꾸 잡아 지금 부수관에 한 명도 없긴 한데 이게 또 나왔네? 아 저 최고의 조합을 계속 쓰는구나 그래 그래 오 다시 한 번 더 빵이야 아 지가 설치해놓은 거에 지가 맞지 뭐 아이고 어 그런 한 해봤자 걸리지도 않아요 일단 놔두고요 어디가 움직여 움직여 아우 이쪽으로 가네 괜찮아요 자 맞춤 어 얘를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밀어내고요 맞춤기 가서 어 아이고 여기 자리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설치 못하지 아 여기 가려 어 지금 강렐리 믿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 여기다가 설치하지마 자 군악대 이거 보수하죠 자 수송 하나 더 노랑 얼마나 있냐 지금 창이 없네 창 조금이랑 하찬 이천이랑 병사 삼천 정도 수송 수송해 주고요 수송해 주고요 야 여기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는 거 이것저것 빨리 지어야 되는데 돈은 많아요 아 야 야 여기 군사 군명 얼마나 되냐 15밖에 안되네 강주요? 예예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뭐 여러가지 사고 싶지만 나도 정해부터 일단 죽여야돼 이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기에 있든 말든 저희는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고 제일 오게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 창을 안해도 되네 자 변기 생산 좀 더 하고요 여기도 어 총잡이 님은 이제 슬슬 들어오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롱 이런긴 sing 이런лив Secret 투 네덜덜덜덜덜 어우 대박이야 대박이야 괜찮아졌어요?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괜찮아졌어요? 바보탱 아니야? 성 없으면 저거 다 없어진데? 아 근데 포로를 못잡잖아? 포로 잡아야지 우리편으로 들어오는데 사라님도 여기있는데 지금? 어... 이쪽으로 빨리 와야돼? 이거 천얼마 있는거 가져올려나? 일단... 어만으로... 교란해주구요 화개요 어? 나 여기 화개 잘못지른거같은데? 자 Democrat 네 말주 seal 음... 어어어!! 잘못했어! 또! 순찰을 했어야 되나? 어어! 그 또 또 자 순찰하구요 자 들어가고 스읍.. 배방님도 절로 가야될거 같은데? 왜 안나오냐 왜? 나와야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패널 안으로올텐데? 어우 지금 자리님 빈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розissements 오옿 안exist vessels 울 ll 것이 왔어요 아 울꽃이 왔어요 와 벌써 여기까지 왔어 와 정말 지금 올 곳이 왔거든요 아 유비군이 왔어요 끝났네 좋은 문빙 와 지금 조조하자마 유비군 하면 정말 화침 맺어야 되는데 정전 와 7천 금을 7천정도를 줘야지 2개월간 협력할거에요 일단 정전해야돼 어쩔수없어 7천을 주든 볼든 일단 얘네부터 얘네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지 2개월이면 얘네들 쌈쌈올거에요 그리고 나서 저쪽으로 돌려야죠 놀이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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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일단은 맞긴 해야 되겠죠 맞긴 해야 되니까요 자동건령까지는 안해도 되요 저기는 손잡이님이 계속 막아주면 될거 같고 일단 여길 먼저 한다음에 아 아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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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구요 이거 계속 깟구요 계속 깟구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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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자 가세요 가세요 좋은 분명 가세요 아 무서운 놈들 여기는 그니까 이게 건설이 건설이 하나 둘 셋 두칸 이내는 못지어요 뭐가 하나 지어져 있으면 그래서 그 칸 수를 잘 보고 해야 돼 야 내고 81밖에 안 떨어지네 칸을 그냥 내두고 자 사실일 일단 놔둬요 몇 명 있어야 돼 지금 피즈님 어서 오세요 아 종이에다가 사방으로 지금 다 오니까 미치겠다 지금 일단 극을 좀 해놓고요 아 너만 빨리 죽어라 아이씨 어 뭐야 어 왜 화개가 안 돼 어 왜 화개가 안 돼 어 아 일단 얘는 덱이에요 일단 그냥 그냥 이거 군악대 받고 여기를 여기를 어 여기를 지금 차지할까 근데 왕자 하나밖에 없어서 괜찮아 자 자 자동까지 먹고 종이에 죽인 다음에 사리님하고 다 다시 흡수하면 예 하얀네로 하고 아 2회가 정말 예 예 위에 없었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다 강주 아 참 예 글 해놓고요 아 병기는 더이상 안해도 되겠지 그래서 징변해요 어 아아 만들어졌던데 딴거 만들어야되는데 어쩐지 3명이더라 씨 자 초경이에요 이거는 무슨 병이냐 극병 아이 극병 됐어 손잡이는 그냥 다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병사를 늘려도 내구는 어쩔수가 없어요 종이씨 종이씨 다음 턴이면 죽겠네요 종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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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이면 죽겠네요 자 그 죽일때는 무조건 근접공격으로 죽여야지 애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훠 흠 흠 흠 올리면 좀 시간도 걸리겠죠? 어... 113 자 잡구요 오케이! 다 흡수해요 자 나머지 포로 야아 비사리님 태시자님 네로 다 여깄어 3명 다 이제 끝났지 뭐 됐어요 아 네 여기 싹 다 그거 됐죠? 네 없어졌죠? 네 네 네 네 네 아 이제 문도 말고 당균으로 일단 여기 먹구요 어 포상 주고 어... 포상 주고 어... 유비군과의 협전이 끝났대 잠깐만 친선 어? 왜 친선이 안돼? 아... 아... 되는구나 유비군하고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네 친선AAA 럭 앗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럭 구워! 자 그리고 살인님 아아아아아아아아 왔어요 살인들디요 아아 나 진짜 힘들었다 힘들었어 아아아아 자 일단 하얀네로 그 다음에 아 야 어디 있냐 태세자님 다 오고요 일단 보상 다 주고 어 또 온다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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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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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일단 교판대로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지금 영안으로 살인들림하고 하얀네로 그 다음에 강리엘님하고 자 사수 테세자님하고 공장 명경 포박까지 오오 포박 그래 포박 아오 포박 대박이지 일단 구인 저쪽으로 가고요 이건 빨리 등용 등용해야돼 아오 포박 오리 아오 포박 음 워 스플 됐고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만들죠 여기가 지금 사람 너무 없는데 여기 있는거 지금 아까 병사고 뭐고 싹 가져오죠 싹 가져와야되 지금 자 저장하구요 아우 드드로 다와가지구 맘이 좀 놓이네 빨빨빨리 야 우리 싸우지말래? 야 친선 친선 아 친선이 아니라 협정 아 정전을 해야되는데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한데 아까 7천을 써서 뭘 해도 안되죠? 지금 싸우기 시작하면 끝나는거거든요 거기서 아우 어차피 뭐 막을순 있어요 이제 살림도 있고 다 있기때문에 막을순 있는데 이제 공격하는게 문제야 막는건 문제가 아닌데 뭐 막는거야 금방 막아요 다 뭐 아무리 쳐져도 다 막을수 있어요 막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건용쪽하고 그쪽이 문제지 그쪽이 문제지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 하... 하... 이야... 그래도 오는건 계속 오지? Through you 아 정전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아 안되네 싸우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 돈이 돈이 좀 많이 모자른가 야 오 잠깐만 금일당 병량사? 예 이러면 상인을 대서 돈을 좀 돈을 좀 이렇게 가져오고 정전이 없죠 돈을 좀 꽉 어 꽉키도 안돼 아 정전하기가 정말 힘들다 야 우리 가족들 중에서 농객 있는 건 없냐? 자세력 무장 어딘가 농객이 있는 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잠깐만! 눈깨기 여깄어요? 어 눈깨기 여깄으면은 아 위에 아 그래도 너무 많이 걸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막 막죠 뭐 엄한하고 살인만 있으면 다 막는데 어차피 그리고 강레일님하고 어 손잡이님이 여기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건령하고 이쪽 그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긴 누가 방어하지 그러면? 등에가 방어 등에가 방어하면 되나 등에? 등에가 여기 방어해야되나? 등에랑 해가지고 방어.. 아냐아냐아냐 강레일님하고 같이 다녀야되는데 등에님은 등에는 지금 생각이 많아요 다이아파 이아팡 로봇 로봇 음룩 로봇 일단..일단 넘어가죠 야..지..돌아가 어?얘 안오는데? 더이상? 안오는거 같죠?아까도 저기 아니었나? 깜짝말라 칠성 계속 해보세요 아 오는구나 아 느려서 그런거구나 자 여기는 이제 쭉쭉 개발해야죠 아 손잡이님 일단 출신시켜야겠다 어 귀모도 있네? 화신하고 귀모는 절로 가야겠다 일단 화신하고 절로 가구요 극장도 절로 가고 아 좋은같은 애들은 정말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야만대로 되는게 아니죠 일단 일단 빨리 빨리 쭉쭉 점점 오고 있는데요 어구 잠잠잠 중립 인데 중립으로 상승시켰는데 뒤로 돌려라 오케이 침밀 됐어 동맹만 맺으면 돼요 일단 그동안 싸우지 않게 어 지략이 얼마나 되냐 93 76 76 76이면 76이면 2회 76이면 79 오케이 얘로 요란 걸고요 오오오오 얘 뭐더라 통천지 야 얘한테 맞아 얘한테 계략이 안투비해 아 어떡하지 안되겠다 자 금을 300만 가지고 어 창에서 어 뇌를 빼고 엄한으로 바꾸고 그러면 300 바꾸고 여기다가 오케이 벽을 하나 토루를 오케이 아 이러면 직접 안싸우니까 어 한턴이라도 좀 버티면 되겠죠 가면은 동맹되면은 예 구할수 있으니까 구할수 있으니까 그리고나서 예 건역 운나물 싹 묶죠 일단 여기도 병영이 있어야겠죠 여긴 뭐 정말 조금밖에 없네 여긴 병영이랑 단야 딱 찍고 세 개씩만 하면 딱인 것 같은데 돈도 없네요 돈 보내주고 있나 어 금을 3000정도만 일단 돈을 좀 보내주고요 야 어디로 가냐 너 야 어디로 가냐 너 근데 어디로 갈려 그러는 거야 이리로 가야되는데 이리로 안가네 진희들 일단 아직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건 하지 않았죠 그럼 괜찮아요 금 300 아 금을 한 900 가져가 900 900 가져다가 그리고 지력 지력 동해로 소화시키고 이리로 설치를 다시 한번 아 진짜 안싸우려고 벌집을 다한다 이쪽에서 막고요 진짜 앗싸우고 별짓을 다하는군요 됐어 오케이 됐어 아우 이제 됐네 야 가 가 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우 순자비도 먹으면 안되죠 예 아이 뭐 충성 100이니까 아주 괜찮아요 한 오랫동안 나가있으면 그렇게 되는거지 자 이렇게 하구요 어 아 아따 자 가세요 가세요 오지마 오지마 이제 뒤가 좀 편안해졌죠 권영하고 여기 싹 쓸어버리구요 일단 아이고 아이고 이런거 안되는데 병사 삼백 아 이끌정도 해다가 응 너 들어가고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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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 야 지렁이 나쁜게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어.. 다냐? 아.. 축용.. 축용의 개잖아요 남만왕.. 개.. 맹액의 부인이잖아 지금 난소행군을 해서 군제개혁까지 가죠 삼촌 모아서 어.. 됐고 얘 여기까지 오진 못할걸? 여기서.. 아유 온다 괜찮아요 와도 내가 밀어버리면 돼 자 밀어버리고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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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아.. 너무 눕혀져 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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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어..돈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먹어놔야돼 돈 만들어내는 곳이죠 뭐어뭐어뭐어뭐 너 먹어놨어 벌써 장로가 먹었어 와 나 야 여기서 막아야지 빨리 잘 막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도 잘 막긴 하지만 짜증나죠 여기가 정말 좋은데 여길 막아야 이쪽으로도 못들어오거든요 옆으로 가끔 옆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도 있어서 여긴 뭐 안전하죠 네 안전하죠 여기는 여기는 쓸데없는에 3명 넣어놓고 위임시켜놔야겠다 일단 여기 다 해놓고요 수송을 어... 창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건영을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지금 들어오진 않을거에요 여기는 지금 들어오진 않을거에요 6천만원... 어... 들어오겠네? 야... 니들... 나하고 싸울라고? 야... 싸우면... 거시기 할텐데... 심사... 귀모... 축성... 사수... 기병... 인장...